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기자단 최지희 인턴 기자 올해도 k 좀비 한국형 좀비의 세계적 강세는 이어진다. 지난 28일 첫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은 공개 하루 만에 tv 프로그램 부문 전세계 1위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한국을 비롯해 브라질 일본 태국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등 총 44개국에서 1위에 올랐다. 지금 우리 학교는 평범한 고등학교에서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학교에 고립된 학생들과 그들을 구하려는 자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 부산행과 넷플릭스 오리지널 킹덤 시리즈를 이어 또다시 k 좀비의 흥행이 시작되고 있다. k 좀비라는 단어가 일반 명사처럼 자리 잡은 것은 한국형 좀비물에 대한 해외 반응이 그만큼 뜨겁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이미 좀비물에 익숙한 외국인들이 이렇게 k 좀비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k 좀비만의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자. k 좀비의 특징 k 좀비의 특징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것은 빠름 속도이다. 어기적 어기적 걸어다니는 서구 좀비와 달리 k 좀비는 아주 빠르고 역동적이며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 역시 빠르다. 이는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정신을 반영한 것이냐고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해외 좀비물인 월드워즈와 28주 후의 영향에 가깝다. 미국의 대표 좀비 드라마 워킹데드 속 느릿한 좀비들에 비해 우리나라 좀비들이 빠른 것은 사실이지만 서구의 좀비물 역시 세월이 지나며 점차 진화해왔다. 뻣뻣한 동작의 행동이 굼뜬 좀비들에게 어느 순간 속도감이 붙었다. 이 속도감이 반영된 것이 월드워즈와 28주 후 속의 좀비들이다. 두 작품의 흥행이 빠른 좀비를 유행시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좀비물의 흥행이 서구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서야 진행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흥행작들 속 좀비들은 이미 빠른 속도를 흡수한 후였고 이것이 K-좀비의 특징으로까지 자리찾게 된 것이다. K-좀비는 단순히 괴물이나 크리처, 창조된 생물 같은 느낌이 아니라 방금 전까지 우리의 이웃 내 동료 같은 인간이라는 느낌을 많이 주는 게 특징이다. 영화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이 그 속 편인반도 제작 발표회에서 했던 말이다. 그는 이어 대항해야 할 적이 아닌 희생자이기도 한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게 K-좀비의 특징이 아닐까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전에 서구 좀비물이 서스펜스에 집중했다면 K-좀비는 서사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의미다. 서양에서는 좀비들이 이전의 인간으로서 살아온 배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는 좀비가 가진 사형과 서사에 집중한다. 또한 우리나라 좀비물에서는 한국인 고유의 가족 중심 서사를 반영하거나 사회적인 메시지를 좀비에 투영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 예로 영화 부산행에서는 주인공 서구가 좀비에게 물려 좀비로 변해가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딸을 지키고 스스로를 격리하려 애쓰는 부성애를 보여주기도 하며 넷플릭스 킹덤 시리즈에서는 굶주림의 사체를 먹기 시작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권력층의 부조리를 그리는 데까지 나아갔다. 또한 영화의 해시태그 살아있다. 의 좀비들은 평범한 인간일 때의 성격과 직업적 성향을 지니기도 한다. 경비원이었던 사람은 좀비가 되어서도 아파트 순찰을 하고 소방대원이었던 좀비는 로프를 타고 오르는데 주저함이 없다. 이러한 K-좀비만의 특징은 K-좀비물의 강점이기도 하다. K-좀비의 특징이 지금이 K-좀비 흥행을 불러일으켰다고도 볼 수 있다. K-좀비물이 역사 부산행 이전까지 좀비물은 미국이나 서양 국가의 전유물에 가까웠다. 부산행 개봉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좀비물은 대중적인 장르가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좀비가 낯설지 않았다. 부산행이 한국 영화로선 최초로 성공한 좀비 영화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좀비물의 시작을 부산행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이미 여러 편의 좀비물이 존재했다. K-좀비의 특징을 되짚어보면서 약 30년 이전부터 이어진 부산행 이전의 K-좀비 영화 개보를 살펴보자. 괘시 좀비 영화의 시작한 곡 최초의 좀비 영화는 1980년에 제작된 괘시다. 평화로운 농촌의 좀비가 나타난 이유는 다름 아닌 해충을 퇴치하기 위해 만든 초음파 송신기 때문이었다. 이 초음파가 시체의 뇌에 자극을 전해주어 시체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사랑과 거의 비슷한 비주얼의 좀비들이 등장하지만 당신은 시체가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파격적인 소재였다. 태권도로 좀비를 제압하는 등 한국적 정서가 나타나는 영화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수버는 날 갑자기는 2006년에 개봉한 호러 영화 시리즈로 4편의 에피소드 중 죽음의 숲은 좀비 소재의 이야기다. 괘시 이후 26년 만에 나온 한국 좀비 영화다. 금지된 숲에 들어갔다가 좀비로 변하는 저주를 받은 일행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불한당들 불한당들은 2007년 한국 단편 좀비 영화로 제1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단편특별상을 수상했다. 2006년 월드컵을 배경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요인물로 등장한다. 이 웃집 좀비 웃집 좀비는 2010년에 개봉한 좀비를 소재로 한 6가지 이야기를 묶은 옴니버스 영화다. 좀비 바이러스가 서울 전역에 발생하여 정부가 좀비 감염자를 찾아서 제거하기 시작하자 시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좀비를 숨겨주는 등 함께 살아남기 위해 지혜를 모은다. K-좀비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영화다. 이 영화에서는 좀비를 단순히 대항해야 할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곧 둘이의 이웃 친구 가족이었던 것에 집중한다. 한쪽 눈이 변해버린 좀비 남자친구와 아직 사람인 여자친구의 사랑 이야기 어머니와 딸 좀비를 퇴치하는 경찰특공대원의 이야기 등 6가지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2009년 부천국제판타스팅영화제에서 관객상과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미스터 좀비 미스터 좀비는 2010년 개봉한 한국 좀비 영화로 능력이라곤 숨쉬는 것 빼고 없는 30대 영철을 주인공으로 한다. 하루하루 낙없이 살아가던 치킨집 사장인 영철은 좀비에게 물리고 만다. 그러던 어느 날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 때문에 가족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좀비 영철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 몸을 던진다. 다소 허무맹망해 보이는 줄거리지만 좀비를 여전히 누군가의 가족으로 그렸다는 점에서 K-좀비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부산행 이전의 좀비를 소재로 한 한국 영화로는 이 밖에도 GP506 인류멸망 보고서 무서운 이야기 앰뷸런스 등이 있다. 부산행으로 시작된 K-좀비의 흥행은 긴덤 해시태그 살아있다를 포함하여 현재의 지금 우리 학교는 까지 이어지고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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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